워낙소드 워낙소지 연트에서 그 샷叭 맞아 뭐야? 한 손가락으로 한들 납니다 그냥...그냥 이렇게 진짜 그래두 내가 말했잖아 이 손가락 다닿도 된다니까 근데 어린이도 타입은 보긴 해야지 너 게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는데? 진짜 진짜 게임하는 자세 그냥 원래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하하하하 이젠 후렴 자세가 일단 후렴? 근데 난 머리털 되게 낮게 보지 않아? 그건 상관없어 머리카락 피는 본인.. 난 이렇게 해야지 헤드가 좀 잘 맞더라고 약간 사람 머리가 약간 좀 올라가 있으면 에임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서 약간 머리털로 내 헤드라인을 맞췄어 아 오케이x2 형 앉아가지고 일자로 맞춰봐 서서 쏴봐요 서서 누나 서서 쏘면 못 맞출 거 같아 하하하하하 일어나서 쏴볼래 일어나서? 아 일어나서 앉아있구나 아 이게 감으로 쏘는 거잖아 누나 맞아요 거의 감으로 쏘는 거야 근데 마우스 안 움직이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편한 거야 누나는? 어! 이유가 뭔데? 나는 처음에 감도 조정이 있는 줄 몰랐어 써던 데도 그랬고 감도를 바꾼다는 개념 자체를 몰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조건으로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뭘 바꿀 생각은 못하고 그냥 이 마우스에 내 손을 적응시켜 버리는 거야 원래 3200에.. 아 알고 있어 엄청 엄청 고감도였잖아 여기에 적응을 시켜버린 거야 근데 잘 맞... 잘 쏘긴 하는데 잘 쏘긴 하는데 기복이 생겨가지고 1대1 지고 그런 게 맞는 거잖아 맞아 엄청 많아 맞아 수직감도 1 써봐 궁금하긴 해 그냥 하하하하하 근데 나는 이게 크게 차이가 없다 근데 수직이나 이런 거 감도를 못 바꾸는 게 솔직히 총은 비슷한데 이게 에임 서칭이 좀 어렵다고 해야 되는 감도를 내리면? DPI를 내리지 말고 감도를 내려야 돼 하하하하 잠깐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렇게 내리지 말고 그냥 잡고 이걸로 엉덩이 여기로 붙이고 손가락으로 내린다 생각해봐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응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? 이게 마우스가 있으면 그러니까 수직감도를 올리면 밑으로 내려가 더 이상 공간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? 조금만 당겨 버리잖아 어? 앞으로 조금만 당겨 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의자를? 의자를? 의자를 당겨야지 그래야 팔을 더 앞으로 당길 수 있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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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안 움직여 손목이 응? 하하하하 이 손목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구둔살이 100인 게 여러분 여기 구둔살이 진짜 심하거든요? 어 어 이 구둔살이 100인 게 이걸로 강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걸로 고정을 해놓고 이 게임 넌 상당히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이 구둔살이 이 지지대가 이렇게 딱 아 무슨 느낌이 날 거 같아 이 안에서 다 움직이는 게 끝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손목은 아예 고정이야 이게 그걸 조금 고치게 해야 될 것 같긴 하단 말이야 고친다기보단 습관만 들리면 돼 그냥 그래서 몸을 조금만 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? 가면 안 돼 어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 이 손목이 이렇게 안 내려간다 이게 안 돼 이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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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긴 하는 거 같은데 내려가는 거 더이상 공간이 없으면 올라가 이게 여기까지 내려가거든 더이상 공간이 없어 그래서 누나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조금 올려야돼 저 정도는 일자가 높여져? 높아질까? 조금 높여봐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너 올라오니까 머리 또 돌려야겠다 머리 또 돌려야겠다 못 잡아도 돼 누나가 이거 바꾼다고 일자로 잡힐 수가 없어 일단 근데 이제 그 간만 익히면 돼 몸에 지금 누나가 팔이 안 움직이잖아 이건 이게 손 때문에 그런 거 같아 되게 왼쪽 오른쪽으로도 손목으로 움직여봐 손목으로 움직여봐 손목으로 움직여봐 이렇게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알지?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누나가 감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냥 가다가 저걸 만나면 가다가 저걸 만나면 이 동만 안 치면 돼 그냥 높이가 똑같아야 되는구나 팔 배침이랑 누나가 이걸 쓰니까 그 저감도들은 안 써도 몸이 앞으로 당겨져 있고 팔이 그냥 책상에 다 올라가 있거든 이렇게 아 이렇게?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 거야 너는 올라가 있어? 나는 애초에 몸이 누나보다 훨씬 다 배 땡겨 난 여기 딱 붙어있어 아 이렇게? 딱 붙어있어 어 이렇게 어 이게 좀 뭔지 아 이거 것 같아 이때까지 했던 거 완전 다 바꿔야 되는 거구나 응 팔이 책상에 다 올라가요 그래서 솔직함도를 바꿔가지고 계속 거기에 적응을 해야겠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너보다는 기복이 없을 거야 왜냐면 낮으면 낮을수록 기복이 안 생기긴 하거든 넌 몇인데? 난 낮아 그냥 다 낮아 그냥 싹 다 아 그 비공개지 애초에 누나랑 나랑 아 네 다섯 배 차이랄걸? 그건 이제 누나가 오무리는 습관 때문에 딱 여기 궁둥이 데이면 더 팔을 못 내려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마우스를 이게 밑에 붙이고 응 붙이고 이걸로만 내리라는 거야 무슨 느낌? 이렇게 이 힘으로 내려요 이렇게 이 힘으로 내려요 아 그냥 밑에 밑에 그냥 손목으로 뭘 쓴다는 게 아니라 어 그냥 그냥 그 무슨 느낌이야겠지? 어 알 것 같아 이 느낌이야 그냥 여러분도 이해했어? 얘가 손가락으로 그냥 누르면서 손가락이 어 왼쪽 엄지가 감도를 내리는 느낌? 어 맞아맞아 마우스를 얘가 내리는 느낌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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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라도 방금 잡아볼 수 있어 진짜 어 그러네 이거는 약간 지지대 느낌이야 얘 양손 거들뿐 손가락 하나라도 충분히 가네 누나만 이해하면 돼 아니야 이걸로 감도 자기꺼도 바꾼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얘마도 잘 맞나? 그럼 이제 쏴볼래? 움직이는 거야? 아 이렇게 하면 확실히 더 옆에가 많이 쓰이네 많이 쓸 수밖에 없어 패드를 누나가 여기밖에 안 쓰니까 이제 여기에 맞게 감도를 맞춘 거잖아 맞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자리 땡기면은 패드를 많이 쓸 수 있고 누나가 이제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총을 쐬기 편한 거지 총을 쐬기 편한 거지 처음 쐬어야 돼 근데 우리는 원래 그렇게 샀어 누나 일반적으로 저감도가 엄청 많아 원래 그럼 이것도 깎아야 돼? DPI? 아 근데 저감도를 맞춰주고 싶은데 이게 진짜 힘들어 고감도는 근데 어차피 지금 바꾸는 김에 그러면은 800? 걔를 800으로 하면 돼 이렇게 해놓으면 이 정도 패드면 800 쓸 수 있어 내가 보기에 내가 이거 끄지 말고 끄지 말고 해봐봐 그냥 한 번에 줄 상관없어 손까지 800이 보통 진짜 베이스긴 해 보통 800이 50이면 좀 느린 거긴 하거든 반동부터 잡아보자 AR 반동 원래 감도를 바꾸면 훈련장에서 살아야 돼 선에 등이 올라간다 48은 한 번에 안 쏘겠네 너네는? 안 쏘냐? 쏘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쏘놨는 패드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면 쏴 여기 해봐봐 이거 원래 이거 이걸 보고 내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밝아야 돼 원래는 너희 너무 연하잖아 응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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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면 잘 안 보이잖아 이렇게 쏘는 게 좋아 단도 바꾸면 훈련장에서 2에서 3시간씩 총 쏘는 연습 야 이게 밝아야 된다고 나 이거 너무 크면 이상한데 해봐 큰 게 원래 커야 누나가 반동 잡기 편할 거야 왜냐면은 이 점을 보고 반동을 잡아야 되는데 밑에가 힘든 거잖아 지금 내리는 게 힘들어졌잖아 내리는 게 힘들어서 누나 지금 걷는 거부터 다시 하고 있는 거야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봐봐 손가락으로 내리라고 해가지고 얘를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마우스 싸러 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지탱을 하라고 지탱을 하고 이걸 이렇게 내리라고 이 힘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서 내리라고 억지로 잡아도 되니까 해봐봐 하.. 할 줄 아는 게 좋은 거야 손만.. 손만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 손 쏘는 건 아니고 내리는 감을 알아야 돼 일단 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다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들 마지막에 뜰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미치겠네 이 사람도 그냥 누나 그냥 더 내려버리자 도전해보자 도전해보자 안되겠다 아 스쿠프 모전되는 거? 아 상관없어 도전해보자 도전해보자 야 지금 총 쏘는 내도 깜두거든? 내려봐 내리기 편해졌지 내리기 편해졌지 어 내리기 편해졌지 내리기 편해졌지 아까 아까보다 낫다 야 아까 훨씬 낫지 좀 놀려줄게 기다려 오오 그 내리는 게 지금 일정하게 내리지 못해서 이게 엘레베이터 생긴 거야 아 이걸 똑같이 내려야돼 느낌을 아직 몰라서 오오 딱 걸렸을 때 쭉 내려야되는데 뚝뚝뚝뚝뚝 끌어지는구나 맞아 이번에는 포기하지 말고 함 고쳐보자 진득하게 음 저도 진짜 고쳐보고 싶어요 아 빡세는데 총이 잘 맞잖아 아 봐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현아 아까 전에 이랬잖아 지금에 비하면 엄청 괜찮으신 거지 나 손 맞춘 건데 이해만 나 반동은 잘 잡는 건데 문제가 이제 반동만 잡는 게임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야 나만의 연습이 이제 필요한 거네 도정은 다 받은 거고 이제부터는 연습이지 꼬다리 껴도 되고 빼도 되긴 하는데 밝기는 본인 편한 대로 하는 게 나아 큰 거 잊지 않나 패드 큰 거? 큰 거? 저 이 거 있어 큰 거? rás 아냐 마이수만 제공되겠다 누나는 혼나면서 빠다맞으면서 끌어져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패드로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 어떻게 내리냐면 그냥 부드럽게 그냥 손에 힘 안주고 이렇게 해드려 한 손가락으로 한 대 놔둬 그냥 이렇게 진짜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 손가락 하나 넣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했듯이 덩을 보고 잡는 거라니까 그 느낌이야 그 느낌을 손을 지지대만 하는 거야 나는 옛날 분이야 이게 모든 사람이 여기 마우스 와버리게 되면 반동도 안 잡히고 움직이는 것도 덜하고 힘들거든 그래서 팔을 계속 위로 올리는 거야 팔을 이게 올리는 게 조금 어색해서 그렇지 이것만 익숙해지면 좀 괜찮아질 거 없었잖아 고맙다 이거 뭔가 볼펀만 이제 3티어 되겠다 개꿀 확실히 잘한다 느껴진다 근데 DMR이 문제이긴 해 다시 이제는 이런 거는 가까운 거 무조건 축소로 쏴야 돼 어 무조건 이렇게 빠른 전환이 필요한 거야 나 어떻게 쏘냐면 나는 내가 감도가 낮아가지고 나는 감도가 낮아가지고 쏠 때 나는 애초에 딱 쏘잖아 이렇게 쏴 쏘고 패드 다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쏘잖아 패드가 부족하니까 얘가 부족하잖아 그럼 줌을 풀어서 다시 이렇게 다시 줌을 풀고 이렇게 그냥 다 썼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진짜 이거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 급해지면 안 돼 여러분들 5분 탈을 수 없나요? 감도 바꾼 미스 감도 바꾸는 기념으로 하다가 어 무서워 감도 바꾸고 싶어 겁이 너무 많아 무선 걸 어떡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겁이 너무 많아 이 죽는다고 누나가 죽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어차피 게임일 뿐이라 어차피 캐릭터일 뿐이야 한 판일 뿐이야 그냥 다음 판 하면 돼 다음 판 하면 된다 줌을 킬 때 십자가에 사람을 대고 켜야 돼 해줄 때 안 돼 아 이거 줌 이거 좀 줌 키고 움직이는 게 너무 오오 크다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전 올려줘 전 올려줘 채팅창에서 손 올려주세요 얘 줄랍 발라 어떡해 괜찮아 총 없어 어차피 아우 베리 있었어! 없는 줄 알고 쭉 갔는데 아 이게 왜 먹어줘 쟤부터 저기야겠다 어딨어 어딨어 오! 머리 맞았어 굿 무서워 아니야 쟤네들이 누나를 더 무서워할거야 누나를 더 무서워할거야 쟤네들은 1층일걸? 1층 사격 2킬까진 항상 순조롭네 너도 코인 한번 받아볼래? 이감도로? 아니면 누나감도에다가 누나가 사운드 들어 아 내가 사운드를 듣고? 내가 총만 쓸게 피오갈게요? 아 이런건 아니면 언제 또 지갑을 왜 이렇게 씁니까 형님 하! 봤어요 1킬 뭐야 1인치 키 뭐야? 1층 1층 1인치 키 그거 팩스락 팩스락? 어 헷갈리는데? 나이스 어딘지 모르면 어떡해 아 내 발소리가 나 나이스 아니 어딘지 모르면 어떡해 좌창 사운드 아 어 이거는 못 들었어 이거 미끄럼틀인가? 아니 이거 옆집인 것 같아 제가 더 빠르다 응 빨라 옥상 안온다 고맙다 한입이 피라고 꽁 가져가 그냥 뒤에 무섭점에 있어 나이스 나이스 어? 뭐야 이거? 깜짝아 조심해 아 이거 발소리가 안 나 진짜 안 났어 이거 적용이다 0612 적용 아냐 이거? 그냥 거의 소리 없이 하나 생각해 어 그냥 느낌들로 할게 내가 중요한 거 한번 브리핑 해줄게 느낌들로 할게 응 총 먼저 먹는 사람이 펌프 이따 방해 어엉 무섭점 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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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소리 어디서 나? 총소리 이거 3층집? 12시? 12시 글쎄요 살짝 왼쪽? 안 들려 오 우창에 있다! 우창에 방금 M4 소리 M4 소문기 소리 오 왼쪽 사운드 좌창에 있다!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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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우창도 있었어 우창 밖에서 싸우는 것 같애 뒷라인에서 묻는 쪽? 오 빠졌다 오른쪽 오른쪽 우와 나이스 주변 조용해 그리고 2분 이슈차 남았어 12시 쪽으로 12시 쭉 싸우면 와 있잖아 12시 쭉 싸워 2분 뛰어야 돼 아니야 진정해 침착해야 돼 더 빨리 욕심부리면 안 돼 더 빨리 욕심부려 욕심부려 아무 소리 안 나 아까 이 근처에 싸우고 우와 이걸 잡네 나이스 얘 맞는 것 같애 어디서 어딨어? 없어 어 저 앞에 정면에 보였다 사람이 어 그 2층 집 오른쪽에 안 들려 별 소리 숨었다 오른쪽 그 집 어 그 집 안에 있다 아냐 아냐 뒤도 어 거의 집 뒤도 조심해 나이스 침캐 미쳤다 어디? 나이스 끝났어? 안돼 나간대 이제 없는 것 같애 사람이 나이스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나이스 아 힘들어 와 실키했네 그래도 솔로가 쉽구나 이게 뭔가 어우 깜짝 아 깜짝이야 아 힘들다 당분간 적응 좀 해줄래 훈련장에서 훈련장에서 조금 열심히 하고 있을게 응 적응만 하면 돼 내가 보게 그것만 하면은 나쁘지 않긴 해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응 다음에도 재밌는 방송으로 봐요 볼링 방송 두바이 갔다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배웅 해주고 갈게요 매일 봐요 여러분들 저는 빠이밍